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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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저희 작품의 전체적인 하드웨어입니다 먼저 가스토 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블록조는 화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D0나노에 있는 가스토 센서를 가공하여 유아터 통신을 이용해 지급이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어 신호 처리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어 신호 처리기는 시리아 폰트로 컨트롤러가 일본 가스토 값을 가공합니다 이 가공된 값을 3측 가스토 센서 중에 ZY축을 제외한 S축 값을 이용하는데요 이 중 부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9비트를 맨 처음에 사용하려 했는데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상위 7비트 만에 사용하시고 나중에 유아터 모듈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작품의 전체 블록도입니다 이 중 게임을 그리고 게임의 동작을 담당하는 러너와 드로워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너는 게임의 전체적인 동작을 담당합니다 가스토 센서 값과 제스처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입력에 맞게 게임을 시작, 재개, 충돌 처리 등 전체적인 동작을 담당합니다 드로워는 러너가 게임의 동작을 처리할 때 그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러너에서 필요한 그림 타입과 주소를 요청하면 드로워는 그 프레임 작성에 필요한 인덱스 값을 러너로 전송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프레임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 작성을 모니터로 출력하게 하는 VJ 컨트롤러 부분과 S-RAM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VJ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VJ 컨트롤러 부분은 영상을 잇고 VJ로 출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움츠메모리 2에는 그림에 리소스가 있어가지고 컬러 인덱스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인덱스 값을 참조하여 프레임 넘버에 따라 그림을 모니터로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S-RAM 부분입니다 S-RAM은 그림 리소스를 이용하여 게임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메모리가 필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S-RAM 부분은 드로워와 VJ 컨트롤러에 동시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입출력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맞게 VJ 컨트롤러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후에 남는 유후 시간에 드로워 부분을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그림이 작품에 쓰인 원본 그림 리소스입니다 이렇게 작품에 쓰이는 그림을 한 파일에 모아놓고 필요한 자표와 크기를 따가지고 작품에 쓰이게 됩니다 작품에 쓰일 때는 화면상에 보이는 보라색 부분이 투명 처리되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스처 부분입니다 제스처 부분은 인식을 전반적인 플로우 차트에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카메라가 영상을 받게 되면 색상 인식부터 하게 됩니다 원하는 색을 인식하면 그 중 가장 큰 색상 덩어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덩어리의 각 픽셀마다 여럿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한 후 가장 짧은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픽셀마다 값들을 비교 후 최종적으로 이 중 가장 큰 값을 판단하면 손의 중심점이 나오게 됩니다 제스처의 색상 인식은 YCBCR 영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 작품의 경우 붉은색을 사용하여 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YCBCR 범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YCBCR 값을 이용하여 가지고 영상을 이진화 처리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영상의 픽셀마다 여럿 방향으로 앞서 제스처 인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알고리즘으로 중심점을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손의 중심점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작품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제스처 인식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그림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모니터 자표 위에 일정 시간 머무를 시 게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게임이 종료되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게임이 다시 시작하고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게임이 진행되면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요 저희 풍선은 LFSR을 이용하여도 랜덤적으로 화면상이 생성되는데요 그 다음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그 후 게임 종료 시간이 120초 동안 초마다 1점이 감소하고 풍선을 맞출 시 점수가 증가하며 가스토 센서 값을 인식하면 만보기 값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간이 종료되면 게임이 종료되면 점수가 기록되게 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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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